밀지 마세요 좋아 그런데 여러분 일단 인상하기 전에 여기 앞에 스탠딩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저희 눈에 너무 파도가 치는게 보여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최대한 앞사람 밀지 않고 옆사람 밀지 않고 본인 자리에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밀지 마세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자 여러분 여러분 집중하세요 밀지 마세요 하만히 계세요 밀지 마세요 여기서 사고 나면 저희 바로 내려와야 돼요 그럼요 모두 여기 즐기자가 모여있는 축제에서 여러분들 사고 나면 정말 큰일 나고 여러분들 몸은 정말 소중합니다 예 바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빛 속에서 기다려주신 건국대 학생 여러분 그리고 비제 학생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겟수스백 위험 위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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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민호 김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기다려주시고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끝까지 재밌게 놀아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호 성도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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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p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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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금 앞에서 계루하셔 가지고 저희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다치지 않게 조금만 더 양보해 주시고 여기 앞에 스태프분들도 지금 계속 이렇게 괴로워요 펜스를 굉장히 계속 부여잡고 계시거든요 조금만 안전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지금 아마 카메라로 이렇게 찍는 것 때문에 중심 흐트러지거나 이런 것 같은데 조금 적당히 저희 일단은 지금 투투타임을 갖고 가면 함드폰 내릴까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무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큰 이벤트 놓치는 거예요 광복대 학생들은 아쉽네요 완전히 이순훈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재미있게 놀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순훈입니다 광복대 남학생 여러분들 모서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남학생 남학생 남학생아 남학생 모서리 들어볼까요? 네 너무 좋아요 아 후끈한데? 어 좋아 좋아 이 정도면 여러분들 습하시죠? 네 찝찝하고 네 근데 미안한데 조금만 더 습하게 만들어주면 안 돼? 네 우리 좀 더 열기를 달아오르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오늘 되게 거의 여름날씨잖아요 많이 덥죠? 네 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덥거든 너무 더워요 지금 몇 개야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오늘 이렇게 방탄소년단을 하나, 두 개, 세 개 몇 개, 몇 개 하나씩 좀 벗어야 돼 아아아아악 저희들이 벗기에는 아직 습도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기가 많이 안 달아올랐어요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뭐냐? 그거 동화, 옛날 동화 있잖아요 나무꾼에 옷을 벗기는 건 바람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들 헤어져 헤어져 그래 맞아요 여러분들 열기가 저희를 더욱더 후끈 달아오게 하니깐요 네 안전과 질서를 잘 지켜주시네 네 오케이 마지막까지 뜨거운 환성과 에너지 부탁드릴게요 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신체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 분도 다치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부탁드리면서 아 그리고 멤버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지금 무대가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미끄러워가지고 저희도 좀 미끄러워질 뻔했는데 걱정하지 마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프로무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 앨범 타이틀곡 에브리데이 비드라피 타이틀곡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큰소리로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